KBS ATV 아이돌 리뷰틴 프로젝트 더 유닛에서 결성된 프로젝트 보이그램비지원 UNB 멤버들과 함께합니다. 자, 둘, 셋! Let's be UNB! 안녕하세요. 입니다. 자, 오른쪽 보고 한번 표시해 주십시오. 왼쪽으로 함께합니다. 자, 전면보고 UNB 특유의 손가락이 있었죠? 네네.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 아시아 모델 아워드 라이트 카페스에서 UNB 함께합니다. 자, 오늘 오셨으니까 이곳 분위기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좋은 아시아 모델 아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초대 받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저희가 아직 한 달 반도 채 활동을 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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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